오늘의 시그널은 헥토 이노베이션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토스가 상장한다고 들썩들썩 예고 있던데, 토스 관련 주도. 지금 요즘에 새로 생긴 이런 모델들이 있죠. 굉장히 젊은 층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굉장히 그동안 없었던, 기존의 금융권을 사지 않았던 분야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히트를 치는 거죠. 그중에 헥토 그룹도 있어요. 헥토 그룹이 마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마이 데이터 3법이 통과되고 나서 여러분들 매년 1년 정도인가요? 6개월이나 1년마다 그거 날라오죠. 다시 동의해달라고. 자신이 만약 그걸 동의를 하면, 동의하기 쉬운 사람은 동의하지도 않는데 요즘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아예 은행끼리도 한 은행에서 모든 은행이 다 이체가 되고 은행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사, 보험사 다 서로 왔다 갔다 이체 그냥 무료로 다 되죠. 수수료 무료로. 그 다음에 마이 데이터에서 자기가 정보 제공을 하면 거기서 적용까지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 내 통장에서 빠져나갔는데 그게 어디로 빠져나간다. 그걸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나에게 맞는 금융상품을 추천해 준다든가 이런 서비스 산업이 커졌어요. 헥토 그룹이 주로 그걸 하고 있는데 핀테크 기업인 헥토 파이낸셜이 있고 토스가 핀테크 기업의 대장이죠. 그 다음에 데이터 플랫폼 기업, 헥토 데이터가 있고 아까 말한 대로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헬스테크 기업, 헥토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캐시카우가 뭐냐면 자회사 헥토 파이낸셜에서 온라인 전자결제 대행 서비스 피지 여기에 매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헥토 거를 많이 이용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이 데이터 기업이 헥토 이노베이션입니다. 바로 지금 상장되어 있는 이 기업이 마이 데이터 기업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마이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것 중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게 더 센 카드 그 다음에 발로 소득 지금 어플 까시는 분 계시죠? 뭐 발로 소득 말고 제일 유명한 게 처음에 뭐였죠? 캐시워크? 그거 많이 깔으셨죠? 캐시워크니 뭐니 별거 다 있잖아요. 캐시 뭐 그거 품돈이라도 이제 우리 지금 경제 힘드니까 벌어야 되니까 그냥 걸어오는데 지하철 가는데 걸으면 이제 돈 쌓이잖아요. 뭐 그게 얼마 안 되는데 그거라도 바꿔가지고 빼빼로 기프티콘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생수 기프티콘. 그런 것들인데 얘는 발로 소득이라는 어플이고요. 더 센 카드. 더 센 카드는 굉장히 저도 혜택을 많이 봤는데 카드가 많은 경우에 이 결제를 할 때 이 카드를 쓸까? 저 카드를 쓸까? 고민하다가 그냥 내가 빨리 사야 될 때 그냥 아무 카드나 쓰잖아요. 근데 더 센 카드를 들어가서 내 카드를 다 등록해 놓잖아요. 그러면 방금 이 거래에서 방금 거래뿐만 아니라 다 나의 과거의 거래에서 이 카드 말고 이 카드를 썼으면 요만큼이 절약됐다. 그거를 알고 그 카드를 쓰면 몇백 원씩 절약이 되는 거죠. 그냥 기분이 좋잖아요. 얘는 정보를 제공해서 돈을 받고 더 센 카드니 발로 소득이 전부 다 모호해서 나온 거죠. 결국 이 데이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마이데이터법 아래서 동의를 한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마이데이터 기본으로 해가지고 지금 마이데이터 기업이 헥토이노베이션이고 그게 헥토그룹의 중요 회사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 보호 로그인 플러스 간편결제 매니저 이거 여러분도 그냥 넘어가셨어요. 솔직히 다 넘어갑니다. 이거 체크하라고 했을 때 체크박스에 체크되어 있으면 다 빼죠. 근데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많이 있어요. 쉐이프 캐시, 내 정보 지킴이, IT 보안 서비스, 주식 투자 노트, 슈퍼스탁, 알파스탁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왜 자꾸 자꾸 주식 정보 이런 거 하라고 하는 거야? 근데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월 990원, 월 1340원 이러거든요. 그럼 주식 정보 좋은 거 준다고 거기 써 있어요. 이게 언제 나오냐면 결제할 때 아까 피지 있었잖아요. 헥토파이낸셜 통해서 결제할 때 그 결제 밑에 부가 서비스로 거의 체크가 되어 있어요. 하기 싫은 사람은 체크를 해지하는데 아닌 사람은 그냥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좀 그게 정확히 명확히 되어 있어야 되는데 명확히 안 돼 있는 건 솔직히 사실이에요. 근데 건강이 지킴이 생활 서비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뭐 990원, 1000 얼마니까 체크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피지, 헥토파이낸셜 통해서 온라인 전제결제 대행 서비스를 하면서 여기서 이 부가적인 서비스를 체크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까 마이 데이터의 정보 제공을 동의한 사람들에게 이런 플랫폼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새로운 것들이죠. 기존 금융권에서 안 하고 토스나 헥토나 이런 데서 했던 것들 지금 굉장히 열광적인 호응을 얻고 있고 이런 것들이 돈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헥토이노베이션은 굉장히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플랫폼이고 그게 이제 토스가 상장한다고 하니까 더욱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 데이터 기업 헥토이노베이션 알아봤는데요. 토스의 상장과 더불어서 같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도 볼까요? 상장하고 나서 별다른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 상승을 한 번 했다가 또 하락을 한 번 하기도 하고 밑으로 빠지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 3월 달은 아시다시피 어쩔 수가 없잖아요. 어떤 종목이 버티겠어요? 코로나인데. 그거를 제외를 한다면 이건 블랙스완이죠. 그러니까 박스권 바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박스권 하단부에 딱 있으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박스권 매매가 가능하게 된 거죠. 여기서 올라간다면 중단부는 2만 원이 될 것이고 위에는 2만 5천 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스권 하단부의 가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 없는 가격이다. 그리고 토스의 상장 시기가 다가오면 같은 비슷한 업종으로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박스권 하단부 매수가 아주 유효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박스권 하단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